무조건 찾을 거니까 아 각설이도 아닌데 또 왔어 아 일로 물 뚫어지는구나 골짜픈데 돌아버리겠다 이거 아 이거 안 좋은데 이거 아 여기 복잡한데 이거 세탁기 꺼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 진짜 엄청나게 샌다 뭐야 이거 아 돌아버리겠다 야 오늘 혼자 왔으면 하지도 못할 뻔 했구나 아까 혼자 올 생각하고 있었거든 아 이거 어느 놈이 이래서 힘들다니까 그나마 고시원보단 양반이긴 한데 아 잠깐만 세탁기를 저쪽으로 밀어야 되겠다 빨래 이거 사진 그대로 찍어놔 세입자 집에서 일하는 게 힘든 거야 그래서 적당히 찍어 됐어요 뒤에 두 번째도 잘 안 빠진다 빌어놔 아 이게 내려앉았잖아 내려왔잖아 돌아버리겠다 이게 망가졌어 이게 주저앉았어 이제 제대로 됐잖아 이거 못 빼 이거 빼지마 그쪽으로 그쪽으로 땡겨 아 야 이 정도면 충분히 작업할 수 있어 거기 뭐 나처럼 날씬해야 나오는데 어 너도 날씬하다? 어? 나 배진다 너 그래도 야 나와 진다 너 수도꼭지 이거 만지는 순간 셀 거 같은데 아 이거 최고 싸구려 아니야 이거 토 departure entity 탐지기는 필요 없는데 수리하기가 지랄이네 아 이거 꺼버려 못 걸어온도에서 샌다 여기 꺼버려 PPC도 못 걸어온도에서 잘 샤네 에이콘하고 비슷한데 묶어놓은 곳에서 샤는거야 중간에서 수리하기가 좀 나쁜데 일단 파봐야 되겠다 어떻게 잘했다고 소문이 나냐 일단 여기를 자른 다음에 위로 새로 싹 한번에 가는게 좋겠네 일단은 뭘 챙겨가냐면 여기 이걸 써야 되겠다 아 얘는 안들어가네 안되네 3인치 그라인더로 잘라야 되겠어 아이씨 아이씨 잘랐어 파랑가 힘드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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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여기 지금 여기가 터진거라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 거절하는것도 기술이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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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이씨 이제 아이씨 여기서부터 이거 다 새로 싹 노출로 빼주자고 또 혹시 여기다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무섭지 해야 되는데 별로 안 좋은 법이라고요 그거밖에 안 갈 텐데 어... 핀 없을 텐데 여기... 여기다 티를 벗고 그럼 여기다 일켜야 되겠는데 일켜야 되겠네 일켜야 돼 일정도 될 것 같네 이 다 구워져버린 것 같네 음... 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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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음... 으음... 으으음... 으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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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이프로, 검정 테이프로 붙지 않았는데 테이프를 넣어 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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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이프에 손 uncommon Source 테이프를 부 갑니다. 테이프를 넣어 줍니다. 테이프를 뿌려줍니다. 내가 이래서 담배를 못 꺼내여 지랄하고 자빠졌네 나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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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 이chs 고춧가루 다들 먹어야 되는데 부부님의 중심심 양배추 단무지 어묵 남겨놓는 반박 오징어 남부 어이가 전기차 고장나면 수리비 어마어마할 거야. 수리비를 생각해야 돼. 수백만 원 나올걸요? 뭐가 고장나죠? 됐어. 됐어. 다 됐어. 가자 집에. 이런 건 신사장님이 잘하지. 세탁기 코드도 꼽아야 돼요. 이 집에 밸브 달아줘야지. 왜 직수 밸브들을 안 달아줘? 저거 잠궈려면 세탁기 빼야 되는데. 이게 있어야 되겠어. 밸브가 있어야 응급처치를 하지. 저걸 잠궈야 된단 말이야 지금. 아 짜증나. 물렀다. 이게 있어야 되잖아. 둘 다 가져가 보자. 아하 씨. 저걸 꺼냈지나. ㄹㄹㄹㄹ. 바쁘다. 핫도그 소금 배고파 소금 소금 멸치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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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아, 예. 거의 끝났어요. 눈이 좀 안 좋은데요. 이렇게 자르는 거야. 좁은 데서 자르는 거야. 한 건 안 되니까요. 됐잖아요. 잘렸잖아요. 조심해야 돼. 날카롭다. 인간들이 또 그런 거 같아서 숙여가지고 붙은 게 있더라고요. 쇠게 나오네. 이거 없었으면 쇠다귀 뒤로 빼야 돼. 돈 아끼지 말고 밸브 좀 자라주지. 그건 네 생각이고. 제발. 빨리 가야 돼. 빨리 가야 돼. 바로 가야 돼. compris 가야 돼. 으악. обс surgeries.